.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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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래 걸리실 것 같다고 한판 하난데요 무언가 더 대단한걸 기대했건만 이렇게 돌리다보면 머리가 걸려 머리가 걸리던데 여기 위에 이거 안걸리나? 알라카 걸리던데 헐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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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어 우어어 알라카가 힘들것 같애 딜이 나오나 이거 알라크가 어려운 캐릭이더라구요 뜸들이지 말고 말해라 이건..이건 괜찮네 멋있는데 쨔 띠 헐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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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쩔 와.. 치유에너지로 치유한게 800원짜리 캐스트구만 크롬이.. 크롬이가 원래 용인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1, 2단이 힐 있는 게 낫고. 1, 2단이 톡이 안 되는 사람이랑 딴 데 가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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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vern 크롬이 괜찮긴 한데 갑자기 엄청 소리가 울리네 왜요? 아 갑자기 소리가 울려서 팟스님 들어오세요 스카이프 안하고 하셔도 돼요 안 들어오시려나? 대답이 없으시네 일리단이 또 안에 게임이 이정도로 구조로 인정하면서 그대로 заключ이 될 뿐 아 창피이 이게 마스터 스킨인가? 어 발랄이 잘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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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랄이 잘하는father 발람 yet 발랄이 잘 Katie 발랄이 잘하시네 발랄이 잘하시네 발랄이 잘하시네 자, 목숨 좀 구해볼까요? 하고싶은거 하시면 됩니다 어, 마스터 스킨인가? 아니, 색깔 막 마스터 스킨이 아니라 오늘은 이걸 막판으로 하겠습니다 저도 가서 자야 되기 때문에 자고 저도 내일 출근해야 돼요 같이 게임하고 있는 사장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아, 오늘이구나 오늘 출근한다 오늘 블라블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블라블라 오프닝이 새로 생겼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내일 개봉 목박도 합니다 당직 근무 수고 어우, 쟤네도 5인팟이네 아, 일란, 일리단 있네 무슨 말이, 무슨 말이 뭐했네 기분이 시... 겟 저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저거 뭐야 보불고블린 타고 다니시네 저거 타고 다니는거 처음 보네 자, 이제 남은 시간은 신청 5 4 3 1 1 자, 그럼 한번 놀아보자고 하하 10 4 6 7 7 7 9 11 12 13 14 20 아이고 어그로 잘 끌었다 음 아 ㄷㄷ 샤치 장차영 좀 도와주세요 도망가요 도망가요 밀어냈어요 응 도망가요 어 저기 내가 뭐 솔라인을 잡고 나온 필요가 아니냐 이부 proud o o o 이거 나 미니언도 아예 미칠게 없어. 얘네 금화가 없구나. 저기 누가 솔라인 한 명이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되는데? 난 한타를 안하면 할게 누가 먼저 내게 보물을 갖고 올 것인가 평생 빠져낼 것 같은데 쟤는 일국회 갖고 있으니까 저거 막아야 될 것 같은데 쟤는 일국회 갖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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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 같네요 쟤는 일국회 갖고 올 것 같은데 쟤는 일국회 갖고 올 것 같은데 쟤는 일국회 여기 섬이 쟤는 일국회에 상대로 쟤는 일국회의 신용수 쟤네 그 말을 겁나 먹었네 한 명이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저기 말.. 말퓨가 아홉 개 갖고 있다 그만 아이고 이런 아이고 이런 망했네 레온이 이기 잘했다 아 미친 턱 역 맞고 디즈 아 우리 편 레온이 이겼구나 아 아 아 뭐 아 아 sen 아 아 아 아 비오시리치 바꾸나 아아 나 죽다 마이피리언 마이피리언 아이 넌 아니 으악 음 넉넉 피해 으어 ㄷㄷ 우리 친구가 심각한 위험에 처한 것 같다 저기 도와주러 가야겠다 도와주러 가야겠다 수정이야 쫄깃쫄깃 그럼 재미 좀 벌다 요세를 파괴 저기 쎄네 공격 중지! 너 공격하고 싶으면 먼저 음화를 가져오시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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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도 저거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지고 있는 거 넣어야지 형 너무 앞에 나가 있는데? 아니 이거 시큼하는 거 봐주다가 이거 망했네 저희도 모여 다니죠 그냥? 따로 다녀봤자 어차피 아바투랑 이거 못 메인 거 합정이라 모여 다니는 게 나을 것 같아 흠 공격 중 공격 중 공격 중 흠 흠 흠 흠 이 정도면 충분하게 아 창이네 입금 한 번 하면 바로 되는데 3으로 입금을 하면 되네 다 같이 모여서 가죠? 그냥? 한타를 하죠? 어차피 쟤네 왜 우리 입금한다는 거 아는데? 아바 잘려 이러면 입금은 한타자 입금 줄줄이 두놈 소심하라 방금 속추를 잃었잖아 이거 그냥 밀죠 저희 저거 무시하고 줄줄이 두놈 정신 차르라 적들이 택을 공격하고 있다 우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드 너무 먼데 너무 머니긴 한데 한참 못 밀거면 의미 없어 그럼 우드 먹자 우드 지금이라도 가야되는데 입금하고 우드가자 다 나오면 돼 레이너 다 털고 레이너 뭐하나 계속하게 여기서 그냥 한타 한번 해봐야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냥 한타 한번 해봐야될 것 같은데? 어차피 이쁘다 어머를 챙길 정신이 있어야 할텐데 말이야 이거 이거 통 통 통 먹자 통 어 우드 먹자 그냥 우드 먹자 가서 너 어차피 저희가 성체가 다 밀려갖고 답이 없어 이리 오니 어 아 아 아들 아 이끄. 어. 이건 가야겠다. 안 되겠다. 이건 가야겠다. 어. 저 우드가 밀어줄 거니까. 가서 막기만 하면 돼요. 야.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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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런 너무 앞에 나갔네 아 다 죽었지? 아뇨 쌈으로 남았어 아 끝나겠네 정신 차려라 적들이 핵을 공격하고 있다 아깝다 어 여기는 빠대 구간입니다 이제 아쉽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접냐? 다음 주 저는 이번 주 목요일 했잖아요 이번 주는 창수형 대타로 한 거고요 다음 주는 금요일날 제가 갬방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날 초갈 방송 있으니까 히오스 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내일은 블라블라 인 거 아시죠? 블라블라 많이 시청해 주세요 내일 내일이 아니구나 오늘이구나 오늘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오늘 이따가 뵙겠습니다 6시에 네 12시간 남았네요 네 이따가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수고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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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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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